말을 버벅거리거나 혼자 흥분해가지고 발음이 씹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거나 들으시면서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도 매일 저녁 10시에 새로운 미스테리 업로드 되니까요 구독하기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준비해온 얘기를 해드릴게요 1968년도에요 1968년도에 영국에서 한 남자아이가 마을 공터에서 혼자 공을 차고 있었어요 마을 공터에서 막 공을 차고 있었어 혼자 근데 공이 혼자 막 차고 놀다가 떼르르 떼르르 굴러가더니 옆에 보이는 집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공이 당시 옆의 집은 빈집이었어요 거의 폐가라고 하죠 폐가였어요 근데 혼자 막 놀다가 공이 떼구르르 굴러가더니 이 집으로 쑥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는 어 공이 저기로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그 공을 죽기 위해서 이 집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아이의 시체를 발견하게 돼요 그 어린 아이의 시체는요 당시에 이 옆의 아이였습니다 딱 봐도 많이 어리죠 딱 봐도 많이 어려요 당시 4살이었던 마틴 브라운이라고 하는 남자입니다 소년이에요 아기 아기 4살 됐어 4살 이제 너무 귀엽게 엄마 아빠 할 때에요 근데 이 4살 된 애가 죽어 있었어 이 꼬마 아이는 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집이요 당시 이 아이가 쓰러져 있었던 발견됐던 당시 현장이에요 그 집이에요 왜 이 4살 베기 아이가 혼자서 그 집에서 쓰러져 있었을까요 쓰러져 있었던 게 아니라 죽어 있었어요 왜 이 4살 된 꼬마 아이가 그 빈집에 죽어 있었을까요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마틴이라는 이 아이의 시신 옆에요 약병이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이 시신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사진 그 집에 이렇게 딱 쓰러져 있어 그러면 옆에 약통이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시신 상태가요 약간 입에 타액이라고 침이라든지 피랑 이런 게 막 토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약간 추론했을 때 이 아이는 이 약병에 든 무언가를 먹고 털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경찰들이 이 아이가 왜 이 집에서 혼자서 이 병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죽어 있었을까 독살? 아 누군가가 독살 했구나 누군가가 이 꼬마를 유인한 거예요 애가 혼자 막 놀고 있으니까 가가지고 꼬마아이야 배고프지 않니? 아줌마 아저씨 따라오면 샌드위치 줄게 아줌마 아저씨 따라올래? 그러니까 이 4살벼하게 애가 아 네 알겠어요 하고 막 따라가 그리고 아까 그 집으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이 아줌마 아저씨가 이 약통을 딱 준 거죠 애야 너 이거 먹어 애가 이거 먹은 거야 그래서 어! 어! 하더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옆에는 이 약통이 있고 누군가가 이 아이를 그 집으로 유인을 해서 독살! 독살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당시에 이 마틴이라는 이 남자아이의 시신을 부검을 했습니다 근데 부검 결과 왜 죽었어요? 라고 경찰이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야 부검한 의사가 사망 원인이 약물 때문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아 경찰이? 그러면? 그거 때렸어요? 뭐 칼로 찌르거나 막 그랬나? 아니 외상에 의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독살도 아닌 것 같고 맞아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망 원인을 부검을 한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경찰들이 어떡해 부검 의사가 부검하더니 모르겠대 독살 때문에 죽은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맞아서 죽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경찰들도 모르는 거야 경찰들도 진전이 안 돼요 왜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 마틴 브라운의 사망 사건은요 단순 그냥 사고사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냥 단순 사고사로 처리됐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긴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도 그런데요 이 사고가 일어나고 두 달 뒤에요 마틴 브라운 시신이 발견됐던 그 마을에서 또 시신 항구가 또 나와요 또 시신이 발견돼 그러니까 사망 사건이 또 하나 더 발생이 된 거죠 안타깝게도 이번에 사망한 희생자는 처음 희생자보다 이 마틴보다 더 어린 옆에 뿌에서 잘 안 보이죠 좀 선명한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딱 봐도 어리죠 처음 희생자였던 마틴 브라운보다 더 어려요 당시 3살이었던 남자아이 브라이언이라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브라이언이라는 남자아이예요 3살이었습니다 당시 이 마틴 브라운이 아니라 이 브라운이라는 아이의 시체 상태는요 우선 목이 졸려 있었어요 이 3살짜리 이 브라이언의 시체를 부검하는데 목이 이렇게 눌려있어 목이 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벅지에요 아주 깊게 찔린 상처가 있었어요 허벅지에 이 3살배기 애가 막 치자고 이 정도밖에 안하겠지 3살이면 되게 작아 근데 그 애의 허벅지에 엄청 깊게 찔린 자국이 있었어요 상처가 그리고 3살짜리 이 남자아이의 성기가 일부 껍질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훼손된거에요 훼손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가위에 잘려져 있었습니다 막 자른거야 그리고 이 브라이언이 3살짜리 아이 배에요 면도칼로 M자라고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애한테 3살짜리 애 배에다가 M자라고 면도칼로 박았어 허벅지에 뭔가 뾰족한걸로 팍 찔러버리고 머리카락 가위로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성기도 훼손해버렸어요 그리고 목 졸라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첫번째 마틴 브라운이 사망했을때도요 그 시신 옆에 약병이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 두번째 희생자였던 브라이언 이 브라이언 시체 시신 옆에도요 약병이 아니고 풀 보라색 풀 그러니까 보라색 꽃 보라색 꽃이랑요 가위랑 그리고 풀이 있었어요 그냥 풀이랑 가위랑 보라색 꽃 꽃이 그 브라이언 옆에 놓아져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들이요 촉이 있잖아요 두달전에 비슷한 연령대 애가 죽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 연쇄살인마다 딱 촉이 온거야 동일범이다 이거 지금 어린애만 똑같은 아이들만 노리고 죽이고 있다 연쇄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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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 나타났다 바로 추측을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의 범위는 똑같다 라고 추리를 한거죠 그래서 이 경찰들이요 사고가 발생할 그 마을 있죠 한집 한집 다 돌아다녀요 경찰들이 똑똑하고 묻냐면 혹시 몇시부터 몇시쯤에 어디 계셨어요 마을사람들 모든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치조를 합니다 알리바이를 확인하는거에요 마을사람들 이 시간에 뭐하셨어요 아 슈퍼 가셨어요 슈퍼 말고 뭐 증인해줄 분 있나요 그리고 마을사람들 전체를 치조를 하고 다닌 결과 유력한 용의자가 추려집니다 이 유력한 용의자는요 치조를 하는데 그러는거에요 치조를 하는데 유력한 용의자를 잡아갖고 경찰서에 치조를 해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거야 용의자가 저는 그냥 존이라는 친구랑 막 놀고 있었는데 막 놀다가 우연치 않게 사건 범위 현장을 목격하게 됐어요 어 뭐 어떤 남자아이가 쓰러져 있었는데 거기에 막 보라색 꽃도 놓여져 있고 막 가위도 있고 하던데 그냥 우연치 않게 보게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분명히 아까 이 사람이 나 존이라는 친구랑 같이 그냥 놀다가 우연치 않게 범행 현장을 목격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존이라는 친구를 알아보니까 존이라는 친구는 그 당시에 이 마을이 없었어 공항이나 뭐 다른 곳에 있었대요 존이라는 친구는 이 마을이 없었어요 근데 이 용의자는 아 나 존이라는 친구랑 그냥 놀다가 범행 현장 목격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이 존은 마을이 없었는데 즉 그 얘기는 이 용의자가 거짓말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용의자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만약에 거짓말이라고 치면은 당시 이 시신이 발견되고 나서요 바리게이트를 치고 사건 현장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어요 왜냐면 사건 현장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용의자는 어떻게 그 시신 옆에 보라색 꽃이 있고 뭐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 용의자는요 사건 범행 현장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친구랑 놀다가 막 뭐가 사람들 부구부구를 하길래 갔는데 범행 현장으로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막 보라색 꽃도 놓아져 있고 그러던데요 이 용의자는 처음 발견한 최초 발견자가 아니에요 경찰들이 바리게이트를 치고 이 현장에 아무도 못 오게끔 엄격하게 규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용의자는 거기 막 시신 옆에 보라색 꽃도 있고 그러던데 이거 어떻게 알고 있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이 더 강력하게 이 사람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얘 같은데 얘 같은데 그래서 이 용의자의 집을 들어가가지고요 이 용의자의 집에서 용의자가 쓴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일기장에는 일반인이라면 전혀 알 수 없는 사건 현장의 약병이 어떤 약병이며 시체가 어떻게 눕혀져 있었으며 뭐 그런게 되게 상세하게 그 일기장에 적혀 있었어요 일반인이라면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단서들 있죠 살인 현장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그 일기장이 적혀져 있는 거야 마틴 브라운과 브라이언의 살해 현장 그 상황이 너무 정교하게 적혀져 있어 일반인은 알 수가 없는데 그 얘기는 즉 이 용의자가 희생자인 브라이언이나 마틴 아이가 죽어갈 때 현장에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죠 그럼 그 일기장이 그렇게 상세하게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용의자를 바로 체포합니다 너 뭔가 이상하다 바로 체포해요 그 일기장 딱 발견하고 너다 해서 바로 체포해요 그 용의자가 옆에 메리베리라고 하는 10살 소녀입니다 아 뭐 나 그냥 존이랑 존이라는 친구랑요 그냥 그 근처에서 공놀이하고 놀고 있는데 그냥 우연찮게 그 사건 현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막 보니까 보라색 꽃도 막 시신 옆에 놓여져 있고 그러대요 아저씨 죽었어요? 이러면서 10살 된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요 당시에 경찰들이 체포하고 나서요 내내 웃었어요 경찰들이 야 메리야 니가 죽였지 에? 에? 아저씨 뭐라고요? 아 몰라요 나 안 죽였는데 몰라요 왜 나한테 그래요 너 몰라요 에시지 뭐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내 웃어요 치조받는데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웃으면서 근데 결론은 증거 불충문으로 경찰이 계속 부르는데 증거가 부족하니까 계속 다시 풀려나요 그리고 얼마 후에요 두번째 희생자인 브라이언의 장례식이 열립니다 이 메리벨이 풀려나고 나서요 희생자였던 브라이언의 장례식이 열린거에요 그리고 그 장례식에 경찰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얼마나 엄숙해요 막 장례식이 하고 있어 3살 되네 그래서 경찰들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아유 안타깝다 이러고 있는데 앞에 메리벨이 있는거야 이 여자애가 그래서 어? 메리벨도 여기 와있네? 근데 메리벨이요 메리벨이요 웃고 있어요 딱 이러면서 웃고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그 모습을 보고요 와 쟤 맞다 100%다 확신을 했어요 쟤 맞다 그래서 경찰들은요 메리벨 주변에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을 다 불러요 메리벨의 친구들을 다 하나씩 치도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메리벨의 친구였던 노마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자백을 해요 아니 저는 그냥 메리벨이 시켜가지고 그냥 브라이언 죽일 때 그냥 옆에 있었어요 라고 자백을 해요 아니 저는요 그냥 메리벨이 옆에 있으라 해갖고 그냥 옆에 있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옆에 있었어요 자백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은 바로 그 자백을 받고 메리벨을 부릅니다 야 니가 죽였지? 메리벨 니가 죽였잖아 야 니 친구 노마가 다 불었어 니가 죽였잖아 얼른 실토해 그러니까 실제로 이 메리벨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실제로 실제로 아 경찰 아저씨 저 범인 아니에요 노마가 노마가 얘기했다고요? 아니 근데 아저씨 있잖아요 그 노마가요 저를 따라다니긴 하는데 왠지 모르게 저를 싫어하는 것 같더라구요 아마 저를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한 걸걸요? 근데 아저씨 이거 혹시 도청되고 있어요? 실제로 열 살짜리 꼬마아이가 아니 뭐 노마가 그냥 나 은근 싫어하더라구요 일부러 나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걸걸요? 아저씨 근데 이거 도청되고 있어요? 10살짜리 꼬마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도청되면 어떻게 하게? 뭐 이렇게 하니까 경찰 아저씨들 괜히 나 그냥 잡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저를 그냥 범인으로 몰고 싶은 거잖아요 얼른 사건 덮으려고 그러니까 뭐든 중고로 다 잡아보려고 괜히 나 졸려줘요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들 일부러 나 괜히 나 잡으려고 일부러 중고 어떻게든 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 일부러 범인으로 모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메리벨을 진단했던 소아정신과 의사가요 진짜 많은 내가 수많은 아이들을 진단을 했는데 내가 본 아이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교활하고 가장 위험한 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자기가 한 행동에 가책이 전혀 없고 공포감 불안감도 없고요 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아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이때까지 진료를 했었던 그 정신과 그런 애들 중에 제일 위험한 아이라고 그리고요 또 대박인 거는요 이 메리벨이 이 메리벨이 첫 번째 희생자였던 마틴을 죽였어요 그리고 죽이고 나서요 메리벨이랑 그리고 자기 아까 그 자백했던 노마 노마라는 둘의 친구가 메리벨이랑 노마가요 마틴 죽이고 나서 마틴 이모를 찾아갔대요 마틴 이모 오늘 노마랑 메리벨이 마틴 죽였어요 그리고 시신 냅두고요 몇 시간 뒤에 마틴 이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실제 100% 나눈 대화래요 이모한테 가 어 안녕하세요 저 메리벨이라고 하는데 마틴 이모세요? 어 내가 마틴 이모인데 마틴 죽었죠? 어 오늘 아까 시신이 발견됐어 죽었단다 마틴 죽어서 슬퍼요? 어? 마틴 죽어서 울었어요? 마틴 죽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떤 감정이에요? 마틴 죽어서 어때요? 울었어요? 봤어요 시신? 마틴 죽어서 슬퍼요? 어떤 감정이 들어요? 당시에 이 마틴 이모네 집에 가가지고요 이 이모한테 마틴 죽었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계속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어른들이요 소름 끼쳐가지고 나가라고 쫓았대요 약간 이 메리벨이라는 이 소녀가요 가족을 잃은 사람들 있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표정이나 반응 이런 걸로 약간 우와 막 희열을 느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게 희열인 거야 슬퍼하고 하는 게 이 마틴 엄마한테도 찾아갔어요 이 마틴 이모한테 찾아간 다음에 이 메리벨이 마틴 엄마한테 찾아갑니다 이것도 실제로 100% 나눈 대화래요 마틴 있어요? 마틴 얼굴 보러 왔는데 어 마틴 없어 아 없는 건 알아요 어차피 관 속에 있는 얼굴 보러 온 건데 실제 이렇게 대화를 나눴대요 어 마틴 진짜 마틴 얼굴 보러 왔는데 어 메리벨 마틴 이제 없어 아 없는 건 알아요 간 속에 있는 얼굴 보러 온 거예요 두 번째 희생자 이 브라이언이 죽었을 때는요 또 똑같아요 노마랑 메리벨이요 브라이언 집으로 옵니다 죽이고 나서 와요 그 당시 이 브라이언 누나가 집에 있었는데요 이것도 또 100% 싫어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혹시 브라이언 누나세요? 어 누구니? 저 브라이언 친구인데 브라이언 찾고 계세요? 저 어디 있는지 아는데 우리랑 같이 가면 보여줄게요 아 그래? 브라이언 어디 있는데? 내가 가면 보여줄게요 나 브라이언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나 따라와요 당시에 이 메리벨이요 이 누나한테 브라이언 시체를 굉장히 보여주고 싶어 했대요 계속 오라고 자기가 보여준다고 왜? 죽은 동생 모습 보는 누나의 반응이 궁금해서 아 이 누나가 자기 동생 죽은 거 보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려나 그래서 계속 죽어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누나한테 계속 자기 따라오라고 자기 따라오라고 자기 따라오라고 근데 결론은 이 누나가 중간에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중간에 안 갔어요 너무 이상하게 자꾸 자기 따라오라고 자기 따라오라고 자기 보여준다고 죽은 거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나 볼라고 이 메리벨이라는 이 소녀는요 1957년에 태어난 그냥 10살 소녀입니다 근데 엄마가 매춘부 몸 파는 여자예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 원치 않았는데 가진 거예요 막 몸 팔다 가진 거야 어쩔 수 없이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가요 아이 낳고 이 메리벨 낳고요 2년 동안 메리벨 죽이려고 오음한 걸 다 했대요 자기가 낳아놓고 아우 말 짜증나니까 죽여버리려고 메리벨을 낳고 2년 동안 죽이려고 별에 배울 거 다 했대 근데 안 죽은 거죠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메리벨이 정상적이었겠습니까 모진 학대 다 당하고 자랐대요 이 메리벨이 4살에서 5살때요 이불에 오줌 싸거나 하면은 이 엄마가 그 오줌으로 얼굴을 비벼버렸대 때리는 건 기본이었겠죠 확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메리벨 앞에서요 몸 파는 여자잖아 엄마가 다른 남자랑 막 관계가 지는 거 보여줘요 애한테 그리고 거기에서 넘어서가지고요 이 엄마가 10살밖에 안 된 딸을요 다른 남자한테 돈 받고요 성관계 해도 된다고 팝니다 당시 메리벨이 너무 놀라서 막 발버둥 치잖아 그러면 남자는 뭐 자기 할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 엄마가 못달아나게 밑에서 다리를 잡고 있었대요 이 엄마가 남자한테 돈 받고 이 남자가 메리벨을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못달아나게 다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랐어요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자라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그죠? 결국은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노마의 증언이랑 뭐 경찰들이 끝없는 수사랑 뭔가 얘가 맞는데 증거들이 계속 안 나타나니까 계속 이제 수사를 한 거죠 경찰들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재판 끝에요 미성년자로서 이례적으로 징역 선고를 받았습니다 참 근데 여기서도 좀 그런 게요 이제 10대 때에요 메리벨 10대 때 10대 때 이 메리벨이 신문이나 언론에 악마 아이라고 해가지고 사이코패스라고 이제 막 화제가 막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요 또 이 매춘부 엄마가 돈 벌라고 이 메리벨 어? 아 요새 화제되고 있는 악마 아이가 제 딸이에요 내가 악마의 엄만데 우리 메리벨이 어떻게 아이를 죽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엄마예요 돈 얼마 주시면 제가 알려줄게요 이 딸이 화제가 되니까 안 좋은 거지만 화제가 되니까 이 엄마가 또 그걸 이용해서 돈 벌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받고 별의별 얘기 다 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감옥에 있었던 메리벨한테요 편지를 쓰게 만들어요 아 이거 내 딸이 쓴 편지인데 궁금하지 않아요? 얼마 주면 팔게요 다 돈인 거야 이 엄마는 자기 딸이 감옥에 가 있어도요 아 내가 알 바야 지가 뭐 감옥 가든지 말든지 난 돈만 벌면 돼 야 딸아 편지 써라 죽여버리기 전에 왜? 근데 이 메리벨 입장에서 어릴 때부터 맞고 자랐어 엄마가 무섭죠? 이 메리벨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니 뭐 살인이 뭐 나쁜 거예요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살인이 뭐가 나빠요? 어차피 다 죽는 건데 이 메리벨은요 감옥에 보내주고 나서요 10년 넘게 감옥 생활을 하다가 23살에 가석방으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랑 결혼도 했다고 하고요 아이도 낳았다고 해요 늙었을 때 그리고 들리지 않는 외침이라고 해가지고 자기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책까지 썼어요 책까지 썼어요 현재 이 메리벨의 딸 딸은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면서 숨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리벨은 사망을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망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이가 그리고 딸들이나 수손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메리벨의 딸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참 약간 메리벨이라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살인마로 만든 게 부모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차연소 사이코패스 이 메리벨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났어 얘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자라는 바람에 또 희생자가 난 거야 브라이언과 마틴이라는 소중한 아이들이 피해를 본거지 그래서 이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 아이템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